너무 기대되더라고. 어우, 바삭. 바지야. 오, 바지야. 오, 바삭. 괜춘, 괜춘. 일단 신발부터 신어봐.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이제 드레스업이 되는 거죠. 약간 이런 거를 이렇게. 예쁘지. 진짜 거의 지금 시청자인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대박. 슈슈스에 손에 이제 거쳐놨어. 세련. 이거 진짜 예쁘다. 화사가 잘 어울린다, 옷이. 얘, 여기다가 이거 딱 해야겠다. 일로 와봐. 우리 말 목걸이 이거네. 우와, 목걸이에요, 말 목걸이? 이거. 대박. 오바사야.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내릴 때 예뻤어. 그래서 약간 빼콤을 살짝 넣어서 더 뭔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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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유럽 스트리트 룩 같은 거 사진 다 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서양분들은 머리가 뭔가 이렇게 까문 건지 안 까문 건지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이렇게 멋있더라고. 화사가 머리 색깔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살려서 딱 해 주면 멋있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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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점프스터. 역시 옷 입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그렇지, 아무래도. 오, 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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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시크하게. 시크하게. 카키산 세림으로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거. 살짝 워킹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더 내릴까? 살짝 이렇게 좀. 답답해 보이니까. 오케이. 와우, 진짜 잘하더라고. 너무 재밌는 거야. 인형 옷 입히기. 와, 맞아. 안 돼, 옷 입힐 맛이 난다. 그렇지, 그렇지. 해결했어. 월요일 화요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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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이거 예쁘다. 약간 얌전한 느낌으로도. 너무 예쁘다. 또 내가 좋아하는 약간 스타일이야. 약간 이런 드레스 같은 거 입을 때 좀 투박한 샌들 신고 있어. 맞아, 맞아. 운동화까지는 조금 더 못 한 것 같고. 샌들. 차라리 이런 그냥 덜 스포티한 샌들. 오, 이것도 예쁘다. 예쁘지? 여기다 그냥 바디건이나 뭐 위에 이제 재킷 입어도 되고. 이거를 살짝 입었다고 하면. 그렇죠. 목요일. 목요일은 영화사 밑으로 두고가 있어. 그래갖고. 영화사? 너무 칙칙하지 않지만. 화사도 못 찍을 수 있는 거죠, 뭐. 영화도 찍을 수 있는. 유따그룹. 모아 지식. 영화사 앞에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찍을 수 있는 장소에 오신 것을 볼 수 있는 장소에 찾아온 장소에서 연락이 있습니다. 장소에선 상호까지 구성소합니다.